제39회 단양 소백산 철축제와 함께하는 제6회 대한민국 실버 가요제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명찬 향기의 사회로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6월 1일 목요일 양일간 단양군 단양읍 수변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첫째 날인 5월 31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제6회 대한민국 실버 가요제는 실버스타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의 열띤 경연 무대와 함께 남일애, 조영남, 김상희, 자니리, 류기진, 강철, 프레스리, 최시라, 성빈, 신일구, 진주아가 출연해 흥겨운 우리 가락을 들려드립니다. 둘째 날인 6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K트로트 세계로 4세대 트로트 스타를 선발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는 예선을 통과한 예비스타들이 펼치는 경연 무대와 함께 정수라, 우연희, 강혜연, 황민호, 황민후, 동후, 나팔박 등이 출연해 추억에 남을 멋진 공연을 선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양군, 단양문화원,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충북연합회, 대한노인회 중앙회, 실버아이티비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술인총연합회,